앞으로 범국민적 팬들과의 소통과 결속적 유대의 상징으로써 이 목줄, 초커를 착용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위하! 안녕하세요 위나이 여러분들, 정담동 변리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수 이승윤이 Sing Again 파이널에서 가수 이적의 노래 물을 멋지게 예술로 승화시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감동과 기쁨의 여운이 아직 가시질 않습니다. 이번 시간엔 파이널 이승윤 무대에 대한 김인하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이승윤이 차고 나온 목줄, 초커라고 부르죠. 그 목줄, 초커의 의미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인하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보면요. 와, 드디어 처음으로 이승윤 씨가 이제 팬들한테 화답을 한 무대라고 저는 봤어요. 처음으로 이승윤이 팬들과 가까이 마주해 화답한 무대라고 평했습니다. 그동안은 팬들이 이승윤의 음악 색에 대해서 좀 알만해서 다가가면 또 다른 음악을 선보이는 등 자꾸 멀어지며 뒷걸음질 치는 듯했던 기존 이색적 무대들에 비해서 오늘은 비교적 이질감이 덜하게 팬들이 코앞으로 이승윤이 직접 가까이 다가와 주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이승윤이 선곡한 물이라는 곡은 이적이 2020년 11월 발매한 곡인데요. 당장의 마케팅이 중요할 수 있는 선배 가수 이적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이적 본연의 스타일의 곡을 이적 본연의 스타일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창법 등의 무대로 선보인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아마도 가급적이면 원곡의 느낌을 훼손하지 않고 마케팅에 협조해서 선배가 잘 되길 바라는 후배의 마음이 느껴졌던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김인하 심사위원으로부터 처음으로 팬들과 가까이 마주해 화답한 무대라는 평을 듣게 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이 기존 음악의 틀을 깨는 가수라는 또 다른 그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아티스트임을 심사위원과 시청자 국민들에게 드러내려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무조건 다르게 막 다르게 막 바꿀 수 있어 이러한 어떤 선입견을 깰 수 있는 거죠. 음악 천재에 대한 업계의 시기 질투나 편견을 깨부술 수 있는 의도적인 자신의 낮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물의 공연 무대는 메시지 뉘앙스를 살리는 그만히 천재적인 가사 발음 씹고 내뱉고 호흡하고 여러가지 느낌들을 디테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만의 능력이 있죠. 리듬 처리 그리고 메시지 스토리를 충분히 전달시킬 수 있는 독창적 디테일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승윤 자신의 철학적 메시지와 진리를 향한 선포 그리고 음악적 미학, 이술성을 우리 시청자 국민들과 심사위원들을 향해서 뿜어냄에 있어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오히려 일반 대중들에게는 더 살갑게 느껴질 멋진 공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평에서 김인환 심사위원은 이승윤이 이날 목에 메고 온 목줄, 초코를 가리키면서 이승윤에게 목줄 메었다는 상징으로서 팬들의 메인 굿즈로서의 사용을 강추했었는데요. 이때 이승윤은 손으로 목줄, 초코를 매만지며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듯 배시시 수줍게 웃어보였습니다. 결승 인터뷰 영상에서 이승윤은 자신에게 싱어게이는 시청자 국민들과의 소개팅임을 고백한 점 그리고 이 결승 무대 이후에도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이후 국민, 시청자분들이 애프터 신청을 기다리겠다고 표현했던 점 그리고 이미 자신의 무대 예술과 메시지 표현에 대한 국민, 시청자들이 엄청난 반응을 인지한 상태에서 파이널 무대에 선 것이기에 앞으로 범국민적 팬들과의 소통과 결속적 유대의 상징으로서 이 목줄, 초코를 착용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승 소감에서 자신의 메시지와 마음이 노래를 통해서 시청자들과 닿았다고 말한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향후 팬들과 자신의 상징 굿즈로 이 목줄을 사용할 의도가 없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이라는 곡의 가사 가운데 난 그댈 거에요. 이 가사 메시지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소우주,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대우주, 절대자, 하나님과 하나이며 신의 소유라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퍼포먼스 상징물 리자 표시물로 어쩌면 이 초커, 목줄이 쓰였을 것임을 저는 조심히 유추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없게 될 Sing Again 파이널 무대에서 자신의 절대자, 진리 하나님을 향해 신앙적 고백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죠. 이상으로 Sing Again 파이널 무대에 물이라는 곡의 기미나 심사평과 목줄이 의미에 대한 제 나름의 단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위바, 위너의 여러분들, 바이바이! 아 참, 위너의 친구들, 근데 구독 버튼이 어디 있더라? 바이바이! 아 참, 위바, 숲에 관한 마이맨 아 참, 위바 아 참, 위바